그럼 우리 테리우스들이 보내준 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영원없게 어떤 대사를 사용하셨는지 페리돗님이요. 읽어주세요. 저희 둘째가 4살이었을 때 동생 앞에서 씩 하고 웃으니 갑자기 작은 애가 베테랑의 유아인씨 명대사 어이가 없네 이걸 하는 거예요. 아니 4살짜리가 대체 이 대사를 어디서 주워 듣고 하나 싶어서 큰애한테 왜 무슨 일인데 어이가 없대? 물어봤거든요. 그랬더니 큰애 말이 어 나 앞니 빠진 거 보고 얘기한 거야? 어이가 없네가 아니라 어? 이가 없네였어요. 그날 한참을 웃었네요. 귀여워 진짜 애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저희 딸은 최근에 저희가 살짝 다투는데 막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. 그래서 당황해서 어 우리 이제 싸우는데 화해하려고 화해한 거 너한테 보여주려고 이랬더니 그래도 막 뭔가 투닥투닥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. 아빠 사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. 이러는데 오우 진짜 애가 애들 말 때문에 정말 사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어요. 네 아이가 영어롭게 사용한 명대사 하나 더 있습니다. 지영님이요 애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더니 그러게요. 울 꼬맹이랑 같이 라디오 듣거든요. 부르마브라다가 제가 하와이에 걸려서 땅을 샀더니 울 아들이 하는 말. 네가 가라 하와이. 어디서 들었냐니까 라디오에서 들었대요. 라디오가 잘못했네요. 네 죄송합니다.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. 네. 비구 투미. 투미께서. 캡틴 아메리카의 명대사.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어. 저는 이 대사를 일상에서 약간 변형해서 사용합니다.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하루 종일 먹을 수도 있어. 재미있는 미드를 볼 때는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어. 정말 피곤할 때는 하루 종일 잘 수도 있어. 등등이요. 하루 종일 뭘 할 수 있을까요.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어. 달달한 거 막 먹고 싶다. 하루 종일 막. 네. 사라님이요 어린이날 조카랑 하루 종일 놀았는데 장난치다가 으악 울더니 아빠한테 타일러 하길래 너 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하니까 회사원이다 하더라고요. 어머 영화 친구의 명대사였죠. 아 진짜 오늘 아이들 귀여운 사연이 넘치네요. 아이들 너무 귀엽다. 조카부 뭐 봐주다가 이런 경우 있어요. 뭐 재미있는 말이라든지 뭐 울어서 당황했다든지. 아니 그 애기들이 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울음으로 어느 정도 뭔가 해결이 된다를 깨달는 시기가 있잖아요. 진짜 영악해. 네. 근데 뭐 때문에 했는데 얘가 삐져서 으악 하고 우는데 가짜 울음인거죠. 어 연기를. 그래서 제가 걔를 붙잡고 너 안 울잖아 너 눈물 안 나잖아 그랬는데. 배우 앞에서 누굴 석이야 그쵸. 근데 진짜로 얘 울음이 터져서 서러워서 하루 종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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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들켜가지고. 아유 네 아유 어떡해요 삼촌이 배우라가지고.